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상욱입니다 금일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구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분들께 굉장히 고생도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두 가지를 좀 체크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포스코인터내셔널에 들어온 수급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거고 두번째는 허브경제TV 10만 구독자 달성 이벤트입니다 저희가 이번주도 다섯종목 신청을 해드렸어요 다음주는 VIP분들과 똑같은 종목으로 매매를 하실 수 있으시게끔 저희가 만들어 드릴거구요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저희 카카오톡 채널 링크가 있구요 무료정보 신청을 누르시고 포스코인터내셔널 보고 왔습니다 정도까지만 이렇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럼 포스코인터내셔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외국인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주도적인 메인 수급 주체는 JP모건 서울이구요 키움 미래에셋에서 20만주 정도 매듭물량이 나와줬습니다 NH에서도 10만주 정도 매듭물량이 나와줬는데요 명확하게 뭐라고 해야되죠 개인들의 수급은 나와주고 외국인들의 수급은 들어와주는 그러한 움직임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 지금 포스코인터내셔널 충분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도출해내 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구요 어 여기에서는 신고가 도전을 해주기 위한 양몽이라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그게 정확히 또 어떤 말이냐 어 추세를 타고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의지 표현이 명확하게 나와주었구요 다시 한번 더 뚫고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열어두고 보시는게 맞을 것 같고 다음주 실적 발표 있으니 그 실적 발표에 따라 조금 더 변동성도 같이 보여줄 수 있다는 점도 명심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흐름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분할 매도를 하고 남은 비중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제가 분할 매도 후 잔여 비중은 꼭 가지고 있으시라고 이제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비꼬와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매도하라며 저는 분할 매도를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총 100%의 비중을 가지고 있으면 30%의 비중은 꼭 남겨두고 그 비중은 가져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유리한 부분만 콕 집어가지고 그것만 콕 얘기를 하는 건 굉장히 비겁한 행동입니다 그러시면 안됩니다 사람이 그렇게 따지면 제가 포스코인터내셔널 상승이 나아주기 전부터 이걸 분석하고 잡아들은 종목입니다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을 안하고 꼭 그런 식으로만 말씀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그게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지?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그 결국 결국 그 누군가가 이야기한 이제 논리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듣지도 않고 이해하지 못했는데 안 좋은 부분만 콕 집어서 착 탁 그러면 진짜 잘 집어내시더라고요 그것만 딱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흥미롭긴 합니다 여튼 지금 상황에서는 이 실적 기대감이 명확하게 붙는 시점이에요 뭐 포스코 퓨처앤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대형주들 위주로 굉장히 강한 대형주 장세가 왔었었고 이제는 명확하게 미드급 종목분들이 가치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기 위한 액션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만 좀 나와주게 되면 포스코인터내셔널 충분히 돈이 들어가 줄 수 있고 전년 동기대비에선 좋지 않아도 컨션대비에선 높다라고 제가 수차를 말씀드렸습니다 포스코 기업 내 실수를 받아줄 수 있는 기업 중 하나가 결국 포스코인터내셔널이고 여러분들 픽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 잔여 비중으로는 천천히 즐기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허빙지TV 10만 구독자 달성 이벤트도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저희는 굉장히 좋은 종목만 명맬해요 그러니까 어설픈 코싹 잡쭉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어설픈 코싹 잡쭉 보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좋은 기업만 좋은 기업만 좋은 기업만 그런 기업으로도 수익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댓글에 저희 카카오톡 채널이 있고요 링크 누르시고 무료정보 신청 누르시고 포스코인터내셔널 보고 왔습니다 정도까지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